가수 저스틴 비버가 제2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나인병을 앓고 있다며 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언제부터인지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쾡한 눈에 마른 몸,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등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약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루머가 번지자 비버가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제2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나인병 투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인병은 흔한 세균성 감염증으로 대부분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만성적 관절염과 심장질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버는 병을 극복한 뒤 돌아오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10부작을 곧 유튜브를 통해 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